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시범 서비스 대상지로 강서구가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이제는 강서구 전역에서 기존보다 4배 빠른 무료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지난 16일 강서구 전 지역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이 개통됐습니다. 이 서비스는 공원, 산책로, 주요 도로 등 공공생활권에서 스마트폰 와이파이 기능을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보안 접속은 최초 1회만 설정해두면 장소별로 일일이 접속할 필요 없이 까치온이 깔린 모든 곳에서 자동 연결됩니다. 스마트폰, 노트북 등 모바일 기기에서 서울이나 서울시키어로 접속하시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. 강서구는 계층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까치온 사업으로 설치된 590개를 비롯해 강서구 전 지역에 1480개의 무선 접속 장치를 구축했습니다.